안녕하세요. 이동희, 진양님입니다. 우리는 러버댄스 미션을 했습니다. 러버댄스는 러버시 댄스 플로우로 가서 회전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반복하는 미션입니다. 그런데 미션 룸만 움직이는 재미지도 않고 춤같아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책에 담아있는 브레이크 댄서의 상체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시작할 때는 가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작점을 알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직접 돌을 측정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댄스 플로우에 관한 로봇은 몸체, 브레이크 댄서의 허리, 팔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정지 돌려기 전까지는 계속 실행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이 민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